안녕하세요 국상차일리연보증업체 굿모닝 총각들의 정진아 매니저입니다 주말에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고 구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릴게요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정직으로 좋은 매물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전산은 들러들만 볼 수 있는 전산입니다 전국에서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고요 저희는 수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매물은요 더 뉴 카니발 9인승 차량입니다 1부, 2부, 3부를 나눠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차량이죠 더 뉴 카니발 9인승 디젤 럭셔리 차량입니다 판매가격 1250만원이고요 2019년식입니다 주행거리 18만키로입니다 외관으로 볼 때도 여기까지는 합격이죠 휘상태도 괜찮고 괜찮은 차량입니다 성능기록보 보겠습니다 성능기록보 네 18만키로 매연 8%로 되어 있고요 용도변경 있습니다 네 사고이력 없고요 단순교환 하나도 없는 깨끗한 차량이죠 미세누, 미세누 하나 있네요 하나 정도는 저희들이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사항은 없는 깨끗한 차량이죠 네 깨졌습니다 네 엔진상태 괜찮고요 네 압열 괜찮습니다 기기판 네 양방향 열선 시트 있고요 운전석에만 통풍 시트 있습니다 핸들 열선 있고요 네 시트상태 양호 한편이죠 트렁크 있고요 TV 있습니다 천장에 TV 있고요 네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습니다 크로즈 컨트롤 있고요 네 뒷열 열선 시트 있습니다 USB 충전 있고요 네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있고요 네 핸들 상태 네 양호하죠 네 뒷열 시트 아주 예쁩니다 압열 네 운전석 사용감이 있지만 괜찮은 차량이죠 네 판매가격 1250만원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 볼게요 다음 차량 네 디젤 럭셔리 판매가격 1289만원이고요 19년식입니다 주행거리 15만키로 있는 차량이죠 네 외관으로 보면은 아주 깔끔하고 괜찮은 차량인 것 같아요 네 괜찮죠 이 정도는 양호하죠 네 가격 어 괜찮죠 성능 기록부 보겠습니다 매연 2%고요 용도변경 네 있네요 렌트위력 있습니다 사고위력 없습니다 단순교환 있습니다 네 어디 있을까요 네 커터 패널 이쪽 부분하고 여기 부분 네 있습니다 미세누유 하나도 없는 네 깨끗한 어 차량입니다 네 압열 괜찮습니다 네 핸들 상태 양호하죠 크루저 컨트롤 있구요 네 양방향 열선 시트 있구요 통풍 시트 있습니다 오토홀도 있구요 핸들 열선 있습니다 네 휠 상태 양호 하구요 타이어 트레드 괜찮습니다 엔진 상태 괜찮구요 트렁크 괜찮습니다 네 양방향 열선 시트 있구요 USB 포트 있습니다 하이패스 있구요 하이패스 있구요 네 블랙박스 있습니다 후뱅 카메라 있습니다 후뱅 카메라 있구요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네 괜찮죠 스마트 버튼 있구요 미끄런방지 네 있는 차량 판매가격 1289만원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 볼게요 다음 차량 디젤 럭셔리 차량입니다 판매가격 1290만원입니다 19년식이에요 흰색 차량이죠 네 좋네요 아유 여기까지는 합격이죠 네 괜찮죠 괜찮습니다 네 주행거리 17만키로 19년식이죠 성능기록 뽑아보겠습니다 네 매연 12%요 아쉽네요 네 네 뭐 네 괜찮습니다 용도변경 렌트이력 있습니다 사고이력 없구요 단순수리 없는 어 깨끗한 차량입니다 네 시트상태에 괜찮죠 뒷열도 괜찮고 앞열도 괜찮습니다 네 크루즈 컨트롤 있구요 핸들상태에 괜찮습니다 네 휠타이어 괜찮구요 엔진 양호 옵션들 있죠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 후방카메라 있구요 미끄럼 방지 있습니다 네 옵션들 있는걸 보실 수 있네요 네 1290만원 이구요 네 매연이 좀 아쉽습니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 네 구인승 디젤 럭셔리 차량이구요 1329만원이구요 19년식입니다 주행거리 15만키로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네 깔끔하게 되어있는 차량 성능기로 보겠습니다 매연 4%로 양호하죠 렌트력 있습니다 사고력 없구요 단순 교환 어디있나요 라지에터 이쪽 부분에 있습니다 미세누유 하나도 없는 네 깔끔한 차량이에요 휠상태 아주 괜찮구요 타이어 상태 괜찮습니다 엔진 양호하구요 네 압열 괜찮습니다 네 양방향 열선 시트 운전석에 통풍 시트 있구요 키 두개 있고 있는 옵션들 똑같죠 네 괜찮습니다 트렁크 괜찮구요 네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습니다 네 전동 네 오토 슬라이딩 도어 있구요 네 크루저 컨트롤 있구요 네 뒷렬 열선 시트 있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있구요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크루저 컨트롤 있구요 시트 상태 아주 양호하고 깨끗한 편이죠 좋죠 아주 좋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1329만원입니다 다음 차량 볼게요 다음 차량 실시간으로 지금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지금도 계속 연락 오고 있으니까요 연락 계속 주십시오 자 디젤 럭셔리 차량 그 인승 네 1339만원이구요 19년식입니다 주행거리 괜찮죠 11만키로 네 괜찮습니다 네 카니발 요즘에 너무 잘 나가고 있는 차량이에요 네 괜찮습니다 무늬가 너무 많은 차량이죠 네 아주 좋습니다 성능으로 보겠습니다 매연 2%로 괜찮구요 용도 변경 렌트 이력 있습니다 사고 이력 없구요 네 단순 교환 있습니다 프론트 라제터 이쪽 부분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이 있네요 네 미세누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미세누유 하나도 없는 네 깔끔한 차량 크루저 컨트롤 있구요 네 옵션들 다양하게 있는 차량 네 컵 벌더 2개 있구요 네 스마트키 있습니다 휠 상태 양호하구요 타이어 상태 양호합니다 네 뒷렬 16시트 있구요 네 하이패스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있구요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스마트 버튼 있구요 미끄럼 방지 있는 옵션들 차량 좋죠 여러분 이렇게 보시다가 좋은 차량 마음에 드시는 차량 있으시면 예 차량 번호와 함께 전화 주십시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 다음 차량 네 구인승 디젤 럭셔리 차량이구요 판매가격 1339만원입니다 19년식입니다 주행거리 12만 키로 12만 5천 키로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네 깔끔하죠 훌륭합니다 네 괜찮네요 성능 기록 보겠습니다 4%로 되어있구요 매연 용도변경 있습니다 렌트력 있구요 사고이력 있습니다 단순수리 있습니다 네 어디 부분 있을까요 여기 부분 네 11번 인사이드 패널 자 이 짜리 좀 그렇네요 네 조금 골격이 미세누 하나 있구요 네 이 차량은 조금 보류 이 차량은 보류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보류 네 다음 차량 한번 볼게요 다음 차량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이 차량 볼까요 네 판매가격 1359만원입니다 디젤 프레스티지 차량이죠 네 검정색 차량입니다 네 회색 차량 성능 기록 보겠습니다 매연 6%로 되어 있구요 용도변경 없습니다 사고이력 없구요 단순수리 있습니다 프론트 엔더랑 도어 여기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이 있는 차량이죠 미세누 하나도 없는 네 깔끔한 차량이죠 네 시트 상태 양호합니다 시트 상태 양호합니다 뒤에도 마찬가지고 양호하죠 압렬도 깨끗하고 풀쪽 컨트롤 있고요 네 힐타이어 트레이드 아주 좋습니다 엔진 괜찮구요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네 블랙박스 있구요 슬라이딩 도어 있구요 네 뒷열 있습니다 네 워크인 있습니다 또 양방향 열선시트 뒤에 있습니다 하이패스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옵션들 옵션들 있습니다 네 이 차는 양방향 통풍 열쇠들 같이 있네요 네 좋은 차량입니다 1359만원 네 있습니다 네 마지막 차량 마지막 차량 한번 볼까요 네 저희가 1,2,3부로 나누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빨리 차를 찾아서 여러분들께 빨리 소개해 드릴게요 9인승 디젤 럭셔리 차량입니다 판매각 1369만원이구요 2019년식입니다 예 주행거리 13만키로 되어 있습니다 네 좋죠 흰색 차량이죠 아주 좋은 깨끗한 차량입니다 성능기록 보겠습니다 네 매연 4%로 되어 있구요 용도변경 없습니다 네 용도변경 있습니다 네 사고이력 없구요 단순수리 교환 하나도 없는 네 깨끗한 차량 미세누유도 하나도 없죠 없는 차량이죠 네 좋습니다 좋은 차량입니다 휠상태 아주 양호하구요 타이어도 아주 양호합니다 네 좋죠 압열 깨끗하죠 네 압열 깨끗하고 네 양방향 열선시트 있구요 운전석에 통풍시트 있습니다 스마트키 두개 하나가 두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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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구요 핸들 열선이 있구요 네 하이패스 있구요 네 크루즈 컨트롤 있구요 뒷열 열선시트 USB 충전 후방카메라 있구요 내비게이션 있구요 네 크루즈 컨트롤 있죠 네 시트도 양호 한편 입니다 네 이 차량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보시다가 정말 원하시고 마음에 드신 장 있으면은 차량번호와 함께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자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고 건강해주세요 자 2부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